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요즘 토마토 계절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 좋은 토마토를 이용한 음식. 장담하지만 이거 끓여놓은 거 한번 또 끓이게 돼. 매운게 끓이고 싶지? 밥 생각나는데? 요즘 토마토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음식. 토마토 스튜. 저희 때는 도마도라고 불렀어요. 저희 때라 그러니까 제가 마치 해방 직후에 태어난 사람 같죠?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약간 외국의 버전으로. 외국 못 가죠, 요새. 조금만 참는 의미에서 외국 음식 비슷하게. 재료는 요즘 토마토 싸니까 토마토만 있으면 되고,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오늘 독특하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토마토 주스 요즘 많잖아요. 사놓고 안 드시는 분 많잖아요, 냉장고에. 이거 없어도 돼요. 없으면 토마토만 갖고 하시고 물 넣고 하시면 되는데 있으면 이럴 때 쓰세요. 토마토 주스. 특히 이제 살 뺀다고 단맛 없는 무과당 토마토 주스 사놓고 한 모금 먹고 버리려고. 죄송. 과당도 괜찮아요. 과당이 더 달아서 맛있긴 한데 과당은 다 먹지요. 그 다음에 케찹. 어떻게 케찹이나 한지 케찹 쓰시면 되고 아무 케찹 다 괜찮아요. 원래 스튜 하면 대부분 이렇게 끓이진 않아요. 양식당 가시거나 셰프님들은 토마토 페이스트, 홀 토마토. 어렵죠? 토마토 모양 그대로 푹 익혀 놓은 걸 홀 토마토라. 깡통 따면 토마토 그대로 있는 홀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는 그걸 그대로 갈아 놓은 거. 토마토 케찹은 그 갈아 놓은 토마토에다가 설탕 식초를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토마토. 집에 남은 토마토 주스 만요. 돼지고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린 한돈 뒷다리살. 없으면 마트에 가시면 카레용 있어요, 카레용. 돼지고기 찌개용이나 카레용. 카레용이나 돼지고기 찌개용은 보통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깍두기 썰어 놓은 거 아니면 등심 썰어 놓은 겁니다, 등심. 그거 사시면 되고 감자. 감자 없어도 돼요, 없으면. 근데 감자 있는 게 낫죠. 그다음에 올리브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 쓰시면 돼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다 괜찮아요. 그냥 까놀라유 다 괜찮아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쓰실 필요 없어요. 참기름, 들기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벼 먹을 때 드시는 거예요. 식용유. 그다음에 양파는 가능하면 넣으셔야 돼요. 양파 이거 반 개인데 더 넣으셔도 돼요. 양파는 많이 넣으시면 맛있어요, 양파. 이것도 거의 사놓고 버리시죠. 샐러리. 샐러리 넣으시면 훨씬 맛있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샐러리를 넣으시면 맛있어요. 이럴 때 한번 넣어보세요. 그다음에 소금. 간장. 간장인데 만약에 집에 우스터 소스. 저 방송 보시다가 우스터 소스 사놓으신 분 있으면 그거 넣으세요. 우스터 소스가 훨씬 더 양식품이 나요.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간장 넣으시면 되고. 식초. 일반 식초 쓰시면 돼요. 양조 식초 그냥. 사과 식초 쓰면 사과 식초 쓰시고.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신 분.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바다 건너 쪽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버터 조금 한두 조각 넣으시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조금 자극적으로 넣으시면 고춧가루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물 건너 계신 분들은 치킨 스탁이나 비프 스탁. 이거 하나 정도 까서 넣으시면 풍미가 확. 그게 이거예요. 다시 다. 이거 있으면 뭐 좀 넣으시면 되고. 자 이제 가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껍질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끝에만 살짝 십자로. 이렇게 십자로 하는 다음에 물 끓는 물 있죠? 끓는 물에 물이 불글불글끝 끓고 있으면 넣어서.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많이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 열 세고 딱 꺼내서 찬물에 딱 해서 딱 하면 껍질이 쏙 뺏겨져요. 그렇게 쓰시면 돼. 근데 뭐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껍질 채로 깍둑썰기. 아침에. 여자친구 초대해서 아침에 스튜리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군사하죠. 막걸리랑은 왠지 안 맞을 것 같아. 막걸리 담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방 간 제가 막걸리 담는 거 알아요. 참고로 좋은 수식에 관련해. 제가 주방 간 막걸리 양주장을 만듭니다. 막걸리에 얼마나 흠뻑 제가 빠졌으면. 양주장을 다 만들겠어요. 막걸리 이름도 지금 전하는데. 백걸리라고. 집에서 흙 와이프가. 집에 온 집안이 막걸리 냄새가 진동 간다고. 그러면 나가서 담으라고 그래. 아빠만 안 보이면 아빠가 어디 막걸리 담으러 갔냐고 자꾸. 샐러리. 샐러리를 잘 보세요. 두꺼운 쪽은 반 갈라도 되고. 샐러리는 그리고 뭐 식감보다는 향이 중요하니까.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이 샐러리가 그냥 먹을 땐 향이 강한데. 요거 스튜에 넣으면 되게 향이 좋습니다. 사놓고 후회하는 분 많아요. 마트 가서 아 그래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하고. 먹어야지 해놨다가 후회하고. 근데 이거 무조건 돼지고기랑 볶아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편에 바로 샐러리랑 돼지고기랑 볶아먹는 거 올려드릴게요. 토마토만 깍두깍 썰어주시고. 양파, 토마토, 고기, 감자 다 이렇게 깍두깍 썰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재료가 있으면. 더 풍부하게 넣으시고 싶으면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양송이 버섯이나 새송이. 그렇죠? 있을 만한 거. 양배추, 당근, 버섯, 통마늘. 괜히 요리 한 번 해보겠다고 이런 거 사놓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한 번 넣는 거 이럴 때 이럴 때. 이거 이거 유망 한 세, 네 장 넣으세요 세, 네 장. 월계수 입을 써야 돼요 어디. 저 저 저 저 앞에 마당이나 나가서 아무 입상이나 넣으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독이 들어가 있는 입상에. 자 준비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러면 불을 켜시고. 후라이팬이나 냄비면 아무거나 다 돼요. 여기서 식용유. 식용유. 계량한 거 알려드리는데 여기는 대략 보시면 자 한 숟가락. 여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넣어주시고.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돼지고기하고 양파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냥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지만 이걸 맛있게 해주려면 돼지고기 단백질을 볶아주셔야 돼요 튀기듯이. 이게 조금 남하고 차별나는 거는 튀기듯이. 이게 기술이에요. 어차피 물 넣고 끓일 거기 때문에 사실 돼지고기는 약간 눌러도 돼요. 타지만 하는 건데.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눌리면 맛있는 게 양파. 카레 할 때도 똑같아요. 돼지고기하고 양파를 눌리듯이 볶아주면 제일 맛있어요. 양파가 볶아지면 거의 50%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볶을 자신이 있으면 양파를 두 배로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볶아지면 물만 많이 생기거든요. 달기만 해져요. 근데 이렇게 막 볶을 자신이 있으면 많이 넣으면 풍미가 확 살아요 양파가. 그래서 양파를 잘 다룰 줄 아시면 음식이 훨씬 맛있어져요. 이게 다 됐으면 그다음에 그냥 무작위도 다 넣으시면 돼요. 감자도 넣으시고 토마토도 넣으시고 샐러리도 넣으시고 토마토가 들어가면 물이 확 생겨요. 토마토를 넣게 되면 더 볶고 싶어도 볶아지지가 않아요. 이제 물이 생겨서. 이제 조리해야 되는 거지. 아 더 볶고 싶은데 더 이상 볶을 수가 없구나. 졸여지는구나 하면 이제 뭐 하냐면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은 지금 여기 있는 대략 4컵인데 조심하시겠지만 버놓으면 대략 보면 카레 끓일 때 정도? 카레 끓일 정도를 내가 알면 너한테 이거 네 유튜브를 보고 있겠냐라고 지금 그러겠지. 네. 적당히 넣으세요. 몇 번 실패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머지 정해드렸던 재료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케찹 넣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케찹하고 이런 건 정해져 있는 양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토마토 주스가 한 컵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토마토 주스가 한 두세 컵이 있어. 냉장고에 생각보다 많아. 물만큼 있었어요. 그럼 물을 넣지 마시고 토마토 주스를 다 부시면 돼요. 지금 토마토 주스는 거의 다 먹고 이만큼 밖에 안 남았다는 가정하에 이만큼 넣는 거고 토마토 주스가 훨씬 많이 있으면 그걸 다 물 대신 넣으시면 돼요. 훨씬 맛있어요. 간장도 넣어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간을 잘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간 받아서 맞추면 돼요. 토마토 주스 제품에 따라서 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먹어보시고 소금 양은 저희가 밑에 적어드린 대로 하지 마시고 드셔보시고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세요. 추가로 만약에 집에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있으면 넣으시고 내가 좀 얼큰한 맛 좋아하면 고춧가루 좀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드셔야 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드셔보시면 뭔가가 부족한 맛이 나요. 뭐가 부족하지? 새콤한 맛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넣는 거예요, 식초. 은근히 야, 제가 식초를 왜 넣지? 식초를 이럴 때 배우는 거예요, 음식을. 단백질과 식초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나는지. 그래서 식초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드셔보시고 이래 놓고 식초를 한 번 넣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본인이. 야, 식초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엄마,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엄마, 그랬죠? 자, 이래 놓고 불을 죽불로 줄이세요. 너무 세면 쫄아요. 15분. 불 세게 했다가 달라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월계수입은 언제 되냐면 지금, 이제 지금 넣으시면 돼요, 지금. 지금 이 정도 양이면 한 세 장 넣으시면 돼요. 전 안 넣을게요. 전 아낄 거예요, 평생 쓸 거니까. 딱 15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게. 기가 막히죠?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세팅한 거예요. 셰프님들 옆으로 일부러 파스타 남을 때 쫙 옆에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붙이잖아요. 스테이크 할 때도 그래, 소스. 근데 아무도 안 믿겠지요? 네. 이런 다음에 버터를 이렇게. 이렇게. 후춧가루를. 후춧가루를. 파슬리 있으면. 완성. 확실히 맛은 달라요. 버터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달라요. 근데 버터 없어서 충분히 맛있어요. 아니, 내가 끓이고도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그 다음에 버터 있는 쪽. 너무 맛있어요. 장담하지만 이거 끓여놓으면 다음날 또 끓이게 된다니까. 진짜로. 제가 지금 폼 잡느라고 빵이랑 먹는 건데, 여러분. 밥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밥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진짜로. 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대로 하세요, 진짜로. 어쨌든 국이에요. 토마토구. 밥 생각나는데? 아니, 밥이 없어서 빵 먹는 거지 뭐. 빵 없어도 충분히 감자랑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드시지 마세요. 이거 다이어트는 실패할 것 같아. 이거 해갖고 인기 끄세요. 주변에다가 진짜. 여러분들 토마토 지금 한참 제철이에요. 지금 토마토 농가들이. 토마토 많이 생산했으니까 지금 많이 사주세요. 진짜. 토마토 농가도 응원할 겸. 내 건강도 챙길 겸. 맛있는 음식에서 주의 인기도 끌 겸. 일석삼조. 토마토 많이 드세요. 바로 지금 샐러리 볶을게요.